예 예 인스타 한다고? 예 인스타그램 하고 있습니다 탈퇴하는 왜 물어보신거 아니에요? 저희 멋있는 사진 배드앤크레이지 홍보를 5장 연속으로 오늘의 기록 꼭 오늘의 기록을 쓰더라구요 잘 나온 사진 위주로 올리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탈퇴하냐 뭐 눌러야되지? 2회 내내 누워있더라 3회도 죄송하지만 좀 눌러있습니다 나 2회때 고생하는거 봤지? 봤습니다 오토바이 인상도 뻗습니다 인사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꺼 이거 고정도 해줍니까? 저 왜 이렇게 이제 둘 음 마지막 인사한번 저희 5분 30초밖에 찍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함께 이거 스토리에 40초씩 올릴거야 여기 너무 많아 인사한번 말로 인사한번 약간 이렇게 봐야되는겁니까? 이렇게 봐도 되고 난 모든 각도가 이거야 제가 꼭 구독하겠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꼭 할겁니다 내일 첫번째로 볼겁니다 하트도 누르고 꼭 꼭 인도 보여줘야지 저 유동우 선배랑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누구한테 나오나요? 여기 브이로그 브이로그 브이로그? 아 오빠 유튜브해? 아니 인스타스토리에 올라온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큐언니에요 이제 꺽 됐어 야 나 말할로 귀찮으니까 니네 둘이 마지막 하던데 안녕하세요 오빠 브이로그인데 우리가 말하는건 약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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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다봐야돼 보니까 아 아 이거도 괜찮네 오 약간 오빠도 살짝 톤하게 들어봐 오 괜찮다 힘든데 난 항상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색도 똑같이 생겨 응 그치 응 아 안했어? 야 희겸아 응 희겸아 희겸에 방송국 성함 좀 받으러 희겸에 근데 왜 이 각도로 찍는거야? 신선해 신선해서? 야 모든 각도가 이거네 네 근데 이거 조금 귀여운 각도인거야 아휴 그러게 소두 각도 응 소두 각도 말 그만해 이제 니네 어 어 마지막으로 인사 인사 인사는 가까이 다가가서 해야하더라고 아 부담 부담스러운데? 아 부담스러워 여기까지 가서 있어 너무 부담스러운데? 여러분 배드앤크레이지 계속 잘 봐주시고요 똥옥이 오빠 계속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이미 죽은거 아니야? 응 셋 다 잘 나오고 있어 어디론가 해볼까? 괜찮아요 너무 어려워요 감사합니다.